서동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는 부여 궁남지 7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 천만송이 연꽃과 하나 되어 빛을 발합니다 세계 각국의 연꽃들이 펼치는 화려한 연꽃 영상쇼 천만송이 연꽃이 하나의 연꽃으로 변하는 천화일화 연꽃 판타지쇼 ICT 기술로 피어난 연꽃의 생생한 아름다움까지 국남지 사랑 연꽃의 빛은 바라다 부여서동 연꽃축제 7월 한 달간 주말에도 계속됩니다